안녕하세요 실버핸드입니다. 오늘은 얼마전에 만들던 난치 팔찌 체인을 고쳐보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한쪽 방향으로 꼬여서 마음에 들지 않아 제작을 잠시 중단했었는데 이제서야 다시 작업을 합니다. 고무 위에 체인 두 칸을 잘라놓고 꼬이는 방향을 잘 보면서 위치를 다시 잡습니다. 많이 돌아가던 방향을 살짝 덜 돌아가게 수정하면 됩니다. 잘린 부분을 튼튼하게 다시 붙이고 물줄기를 붙입니다. 실리콘으로 틀을 만들었습니다. 늘 하던대로 S자로 테두리를 절개합니다. 난칩 옆라인을 따라 절개하면 됩니다. 작고 간단한 모양이라서 절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. 이상하게된 점은 baptism을 Achilly 끝으로 로마합니다. 일상 ю령으로장을 클릭해서 활력했어요. 단 sangat 육역을 출발합니다. 다이어트는 사실은 iau Bay 때문에 왁스 원본으로 틀을 만들면 원본 파손은 감수해야 합니다. 정말 자잘하게 부서졌습니다. 꼼꼼하게 전부 떼어냅니다. 꼼꼼하게 전부 떼어냅니다. 소칼질이 잘 보이게 가루를 살짝 묻힙니다. 그리고 베이비 파우더보다 용각산을 쓰는게 건강에 좋고 주물도 잘 나온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앞으로 가루라고 표현하겠습니다. 남발을 하나씩 소칼질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두개를 한번에 이어서 소칼질합니다. 남발을 하나씩 소칼질할 수 있습니다. 식기롬을 하나씩 소칼질할 예정입니다. 소칼질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ân에 꽂어置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